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취미를 만들어볼까 하고 꽃꽂이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필라테스를 하다가 놓인 꽃이 너무 예뻐서 호시탐탐 놀이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하고 오겠습니다. 꽃꽂이는 일단 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먹인 테러발 폼. 꽃을 꽂는 곳이고요. 여기에 물을 먹은 이 폼에서 꽃들이 물을 먹습니다. 화사한 컬러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오렌지 컬러 장면은 프리스피릿이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살짝 좀 더 연한 아이가 있어요. 화형이 조금 특이하죠? 이 아이는 시크릿 로즈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연한 피치 컬러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약스 로즈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몽글몽글 귀여운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카탈리나라는 그린 소재는 스마일락스가 덩풀이에요. 많이 쓰는 거였구나. 네. 이거를 이렇게 마디마디 잘라서 꽂아서 꽂아서 꽂아주실 거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간 특이한 얼굴이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얘네를 지금 먼저 꽂아줄게요. 어떻게 꽂아다가 되게 예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보시면 더 헬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길어지는 그런 상환형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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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ig ng 잠시ises 요즘에 제주도 너무 예쁘더라구요 가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끝! 처음이신데 너무 잘하셨어요 고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꽂이 해봤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지네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틀려서 꽃다 보면 집중하기를 해서 나도 모르는데 잡생각이 없어서 이걸 지우고 전 녹음을 가겠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꽂이 한 거를 집에다 두고 싶어서 집에 바로 왔고 한결 좀 봄 같고 화사해져서 마음에 듭니다. 처음 해봤는데 요즘 취미에도 많이 흥미가 생겼고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네요. 확실히 취미 한 게 더 예쁘긴 해. 그래도 예뻐요. 빠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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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없네요. 커피 발견. 커피 발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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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너너너넛